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애니메이션과 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과는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획부터 제작, 편집, 합성 과정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공 영역은 2D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3D 애니메이션, 웹 환경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컨셉아트, VFX 분야 등으로 전공 영역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 단계로는 애니메이션 제작자, 스토리보드 작가, 비주얼 컨셉 아티스트, 방송 또는 모션 그래픽, 특수효과, 웹 애니메이션 분야로 진출 가능합니다. 일단 호서대학교 애니메이션 학과는 학과 명칭 그대로 순수 애니메이션을 다루는 곳이고요. 기획, 스토리, 제작, 연출, 애니메이팅, 후반 합성 작업까지 2D랑 3D 애니메이션에 대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타학교와는 다르게 순수 애니메이션 학과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상 매체만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한 해 커리큘럼을 결정을 할 때 학과장님께서 저희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선후배 간의 불필요한 군기 없이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쳐주고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쓰기 때문에 선후배 간의 훈훈한 그런 좋은 분위기도 저희 학과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는 학과라는 울타리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고요. 서로와 서로의 작품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받고 피드백을 주고거든요. 작품을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밤샘 작업 후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완성된 작품들을 보면 뿌듯하고 피로도 싹 있게 됩니다. 애니메이션과를 위해 쏟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라면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를 생각하고 미래의 신입생 여러분들 모두 수험생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